자, 밥 드세요. 맛있게 먹어요. 그래, 당국 먹어봐요. 괜찮아, 다 익었어. 얼른 먹어.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아무것도 안 와, 당국. 오, 다 먹네. 됐어. 맛있어? 맛있어? 이따가? 두꺼워! 두꺼워! 턱 부셔! 먹어봐, 바로. 먹는거야? 맛있어? 무슨 맛이야? 쉴 시간을 보내줘. 짜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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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볼게. 차이가 넣어볼게. 너가 흔들었네. 너가 흔들었네. 이렇게 살고 있고. 오우, 잘한다. 오우, 잘한다. 제이형. 이제 나올거 같아. 자, 나, 뿅. 나와라 뿅. 나와라 뿅. 오우, 나온다. 다시 한번. 됐다. 빼줘. 오우, 잘한다. 제이형. 귀여운 토끼같아. 우와! 하얀다! 손 조심해. 수고하실 수 있어? 수고하실 수 있어? 아까 올려줄게 여기로 간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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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에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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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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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거? 프라이 할거야 스크램무로 할거야 기다려야 할거야 기다려야 할거야 기다려야 할거야 이거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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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손 손 손 아우 잘했어 손 조심해 손 손 사이버 맛있다 으응 너무 잘했다 다 근데 너무 맛있어 나한테 오빠가 했잖아 니가 그릇에 담았네? 응 손 엄마가 그릇 갖고 올게 꽃만동이 이렇게 귀엽지? 새콤하게도 새콤하게도 여기 담아봐 여기 좋아 뭐야 잘했어 진짜 잘했어요 칭찬합니다 안재희씨 우리 제이가 만든 계란후라이 최고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봅시다 계란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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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엄마가 진짜 맛있지? 아기가 만들었지? 엄마도 먹어봐 잘 먹어 엄마가 한줌 먹어볼께요 계란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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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óżne 도자 아빠 어지 permitted 오늘의 조치 code 오늘은 동민이가 요리사 맛있겠다 가위도 니가 자를 수 있겠어? 가위도 니가 자를 수 있겠어? 해볼려? 알았어 그럼 이걸로 건져 잘하네 잘하네 잘했어 이거 가위도 잘하네 제이 차네 제이가 맘에 드는 숫자가 뭐가 나올까? 1 괜찮아? 오케이 그럼 제이 여기서 한 개 가져 1 좋았어 엄마 할게 뭐야? 저이가 눌러줄거야? 어? 5 나왔다 괜찮아? 4야? 어머 4 가면 될 것 같아? 알았어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열쇠 액트 두 개가 있어도 한 개 더 복원 가능하대 열쇠 액트 해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셋 넷 셋 넷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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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종 얼른 먹어 어떻게 만들어줘? 여기 만들어줄게 꼬집어서 꼬집어서 자 꼬집어서 예쁘다 맛있다 꼬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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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들고 공수 꼬집ں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